이번 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의 날 시클라비아와 LA필 창단 100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되며 한인타운을 일대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행사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LA 다운타운부터 할리우드 볼까지 8마일 구간이 통제됩니다. 출발점인 다운타운 월트디즈니 콘서트홀과 한인타운, 메가더팍, 멜로즈, 할리우드 등 6곳이 주요 거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뮤지션과 댄서 등 1,800여 명이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행사로 일요일 아침 8시부터 윌셔 블러버드 선상,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까지가 전면 차단됩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등 한인단체들도 부스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홍보에 나섭니다.